2차 승급심사의 과제들을 모두 클리어한 모양이군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과제뿐이다 큐브의 완벽한 클리어 그것만 통과하고 나면 이번 2차 승급심사는 종료된다 마지막 과제를 전달해주겠다 주목하도록 그럼 2차 승급심사의 마지막 과제를 전달하겠다 마지막 과제는 큐브의 클리어다 하지만 첫 번째 때와는 달라진 점이 있지 아무래도 애쉬와 더스트 녀석들이 큐브에 장난질을 쳐놓은 것 같다 입체 영상 출력 기능에 손을 대서 자신들의 분신을 계속 생산해내게끔 말이지 즉 지금 상태의 큐브를 클리어하려면 애쉬와 더스트의 분신을 다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들이랑 말이군요 아무리 분신이라고는 해도 사람의 모습을 한 것과 싸우는 건 싫은데 그들의 겉모습이 현혹되지 마라 그들은 극도로 위험한 차원종이다 너만큼이나 말이지 네 방심하지 않을게요 점점 더 인간과 닮아가는 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네?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? 대답할 이유는 없다 그보다도 결심이 섰다면 어서 큐브 안에 들어가도록 가서 큐브를 걸려하고 2차 승급 심사에서 통과하는 거다 그럼 내가 본 것인가? 네 이yscy 대략 서둘드네 하나 서둘라 일단 앞으로 Your 이런 우리 every 우리가 수 일 ṣ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